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제천시는 내년 6월까지 49억 원을 들여 50명을 수용할 숙소 14개와 식당, 세탁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기숙사를 짓습니다. 기숙사에는 농범기 농촌지원인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머물게 됩니다. 보은군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보은군은 2028년까지 해마다 최대 30억 원의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소규모 학교 특화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기업이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2월 충주와 제천, 옥천, 괴산 그리고 진천, 음성이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옥천군이 지역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용객에게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옥천군은 카드사 9곳과 제휴해 착한 가격업소 32곳에서 만 원 이상 결제하면 2천 원을 환급하거나 청구금액에서 할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과 한도 등은 카드사별로 다르고 자세한 혜택 내용은 옥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연입니다. KBS 뉴스 이재연입니다.